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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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영업 준비하지 정선생 출강했습니다 우리도 영업 시작한다 장대리 한국국토정보공사 어서 오십시오 스위트룸 약 확인했습니다 샐러들 입장했습니다 양자심을 안아줄래요? 땡큐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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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뒤돌 것 같은데 영업 끝나고 파자는 동동자 어때요? 콜 와 주임님은 일바를 놓치시라 콜콜콜콜 저기들 그거 중독이야 오늘 작전은 샐러드를 확인이야 잊지 말자고 단디 마시고 단디 일하고 그게 또 우리 스타일 아이가 장팀장 한 번만 넘어가도 어디 보자 아 아이스 라테 한잔 프레이스 네 알겠습니다 밀크쉐이크 주시고요 시럽이랑 우유 많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샐러들 인적사항 확인중입니다 오케이 인적사항 확인됐습니다 임재명 나이 23세 카이스트 중태고 정과는 없는데 특이 사항으로는 게임 아이템 사고 파는데 거액을 쓰고 있습니다 덕후가 마킹해 네 갑자기 스케줄이 빡빡해지네 바꾸가 꽤 되는갑다 뭐 두고보면 알겠죠 얼마나 큰 그림인지 하아 진짜 서운하다 야 너 형이 어제가 아영이 생일이라고 얘기했어 안했어 어? 어떻게 명색이 파트너란 놈이 그걸 째버리냐 어? 야 너 그럼 형 전화 왜 안 받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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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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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클럽 사장이라는 놈이 이게 어? 물뽕 매겨가지고 성추행에 성폭행에 어? 야 미성년자까지 아주 재질이 최악이구만 최악이야 어? 이런 놈이 이거 이거 어? 정권 없이 돌아다닌다는게 이게 말이 되냐? 어? 내가 우리 아영이한테 물려줄 세상을 위해서라도 요거 요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엮는다 내가 아휴 아휴 그래도 우리 파트너고 팀이다 미훈아 고훈아 함께 한 세월이 있는데 어떡하겠냐 너 내 이름은 아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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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이 갈라봐라 어? 이야아 동생 어? 내가 또 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사람들이 막 무슨 파트너 잡아먹는 귀신입네 뭐네 하고 막 이 빵 좀 떨대 어? 그때 내가 네 파트너를 그냥 자청했잖냐 어? 어? 어 야 야 야 야 또 어디 갈라고? 음료수 좀 어 어 어 야 그럼 같이 가자 내가 살게 야 뭐 너무 마실래 어? 시원한 거 뭐 따뜻한 거 뭐 됐어? 어 야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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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동자라도 가져가 이 형이 산다 어? 시시 고마워서 그래 왜 칭국이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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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모 씨 맞으시죠? 등산서에서 나왔습니다. 박성모 씨. 아니에요. 가세요. 나오시고요. 박성모 씨. 안 해라고. 박성모 씨. 박성모 씨. 박성모 씨. 박성모 씨. 박성모 씨. 여기 구급차 좀 불러줘. 구급차 좀 불러줘. 여기야. 박성모 씨. 박성모 씨. 박성모 씨.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게 어떻게 해요? 박성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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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내서 오도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편의를 봐주랜다 내가 우리 아영이한테 물려줄 세상을 위해서라도 요거, 요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엮는다 내가 쏟아 오늘은 안 돼.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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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ping 아 우리 천천히 스톱 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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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방탄소년단도 하아... 누, 누구세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경찰. 경찰이시구나. 왜 그랬을까. 당장 자수하겠습니다. 왜 그랬냐. 진짜 사고였어요, 진짜. 왜 그랬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뒤질 줄 몰랐지. 아니야. 알았어. 내가 보상할게, 어? 내가 보상한다. 그 조, 조의금. 그런 거 두둑이 내면 되잖아, 어? 얼마면 되는데? 2천이면 되나? 넌 창민이 형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야. 형이 사랑했던 그 가족. 전체를 박살 낸 거야. 뭐래 이 뜬신 이거. 장현호! 또 보자. 자 빨리 갑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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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최초래! 강릉! 바로! 우양후! 조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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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 이름은 아냐? 몇 년을 같이 뺑이쳤는데 내가 형을 왜 몰라? 아빠!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빠! 독직폭행 혐의의 차근우 경장은 6개월 간봉의 교통계로 전직 처분합니다. 독료일은 유감이다. 징계도 유감이고. 자책하지 마라 차근우! 네 책임 아니야! 야! 아이 국민이네! 야! 어떤 게 더 낫노? 봐봐! 요거! 요거 빨간 거! 이걸로 하시죠! 바란 거! 그래! 빨간 거는 좀 튀지! 내라! 선물이다! 니! 내랑 일한지 얼마나 됐노? 3년도 했습니다! 3년? 이야! 벌써 그래댔나? 자! 세월 참 빠르다! 하하 참! 아 우식아! 니 어르신 뵙고 싶다고 있지? 이번 일만 잘 맺어주지 되면 내 위에다 얘기 올릴게! 어? 자켓도! 네! 너나 내나 가마꾼 신세 아니라 들라면 들고 가라면 가고 좀만 더 고생하자 저기 이거? 아! 내 맨날 까먹는 거다 고맙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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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디!